부하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스에게 이르되 하니 부하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부하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루시 곡식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부하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서 루시 홀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루시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밭의 주인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의 말에 사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배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밭으로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본문은 밭에서 오가는 보아스와 루시의 대화입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내 따라 라고 부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딸 대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밭에서 이삭 줍도록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의 밭에는 일하고 있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밭에서 소년들이 앞서나가면서 곡식을 잡고 배면은 그 밴 것을 뒤따라 가면서 한 단씩 묶는 일을 소녀들이 했습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며 이삭을 줍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사람에게 보통 이런 정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루시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말이 루시 모합에서 시어머니를 붙쫓더라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말 다바크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루스는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마치 그 보상처럼 루스는 이제 그 붙쫓을 수 있는 은혜를 밭에서 입고 있습니다 룻만 밭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밭에서 이삭 줍기 하는 것 아닐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느낍니다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루스의 모습에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이삭 줍는 존재들입니다 구절에 또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곡식 배는 소년들에게도 분명히 일러뒀다 합니다 건드리지 말고 혹여나 성추행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를 텐데 어떻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헤아려서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셔도 좋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밭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배는 소년들과 이삭을 주워 단으로 먹는 소녀들이 섞여서 시끌벅적 할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이라면 서로의 외모를 훔쳐보면서 키득거리고 속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는 분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새침 떠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함여인 미망인 루스는 한편으로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10절 루스의 대답입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얘기를 돼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짜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죽은 호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은혜는 사실 별거 아니다 루시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보상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루시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이기도 하지만 루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루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 루시에게 보아스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날개라는 표현이 구약에 112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추레급기 19장 4절에는 추레급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10편 91편 4절에는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이 날개가 그려집니다 보아스는 루시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스는 무방비 상태로 왔고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따뜻한 어미 새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놓인 연약한 아기 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만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했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일평생 동안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힘이 되시오면 저희는 강하나 저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저희는 약하옵니다 오 주님이시여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종말에 저희를 당신의 집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분명히 죄인인데 죄의 삭신 사망이 있는데 그 진노가 쏟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놀란 가슴 부여잡을 때가 많으시지요 두려움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벌써 은혜라는 말을 2장에서만 세 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2장 10절에 나는 이방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습니다 또 13절에도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합니다 말만 하면 은혜입니다 룻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세심한 배려입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소년들에게 책망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아예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라고까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꾸짖지 말라 합니다 마음까지 편안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룻을 식탁의 자리로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하면서 우물쭈물 눈치 보고 있는 룻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식탁이야말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옆집에 살다시피 하는 친구와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외동 아들인데 그 친구는 누나가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 밖에 가서 누구누구야 놀자 하면 그 친구가 나와서 같이 노는 게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는데 어느 시간에는 식사 시간에 제가 가면 그 누나 셋과 또 부모님들과 해서 여섯 가족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밥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 또 중간중간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 웃음 소리 들립니다 아무리 그 친구 부모님이 편하고 옆집 사람이고 내 집같이 드나들어도 그 식탁에 제가 먼저 끼기가 어려운 무언가 장벽이 느껴집니다 그 식탁에 진석이 밥 먹었냐 너도 와서 한 끼 먹어라 라고 아주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면 마치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받아들여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낌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최고의 교제는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초대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작고 둥근 테이블 또는 쟁반 주위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모두 이 쟁반 위에 올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쟁반 속에다가 손을 넣고 음식을 떼어 먹거나 이렇게 떠먹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같은 찌개에 숟가락을 넣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이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식사하셨습니다 룻에게 이게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운 제안일까요 그냥 한 그릇 떠서 구석에 가서 먹는 거 아니고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나도 손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식사의 자리에 초대입니다 이삭줍기는 허락됐어도 음식 먹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장벽이 느껴집니다 밥 먹는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쓸쓸함 서글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같이 먹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인과 모아빈, 남자와 여자, 밧주인과 일꾼이 더군다나 이삭줍기 위해서 온 미망인이 차별 없이 볶은 곡식과 물을 놓고 떡을 떼어 먹습니다 마치 대기업 총수와 그 기업의 하청업체 중에서도 일용직 외국인 여성이 그리고 그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같은 찌개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보아스 추수밭의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 잔치 같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복음이 회복하기 원하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고 합니다 룻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던 모습일까요? 먹고 배부르고 음식이 남는 경험이 도대체 얼마 많을까요? 아직 나오미가 배부른 것은 아니지만 나오미는 기근 때문에 모합당으로 갔다가 가족을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룻이 먹고 배부르고 음식이 남았다면 나오미도 곧 채워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떡 7개 생선 2마리로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7광주리에 먹고 남은 떡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에 피니라 보아스가 루스에게 떡을 먹으라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나누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으로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또 루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같이 먹자 해주시고 직접 떡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이 사회 또 공동체 또 교회 모든 차별이 없이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신분여와 막론하고 같이 모여 같이 떡을 떼고 기뻐하고 돌보고 서로를 책임지고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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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